안녕하세요. 키넨 마스터에서 촛불 크로마 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 터뜨려 보겠습니다. 촛불 크로마 키는 지금 이제 화면을 플레이해 보겠어요. 이와 같이 촛불이 있고 촛불이 불꽃이 막 이글거리죠. 이렇게 만들어서 배경화면을 블루 청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이 기도하는 소녀 앞에 촛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크로마 키를 가져와서 이렇게 청색을 없애고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촛불 크로마 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밑위에서 단색 배경으로 갑니다. 단색 배경으로 가서 흰색을 가져옵니다. 흰색을 가져와서 조금 길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 흰색을 크로마 키 하려면 청색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청색으로 바꿉니다. 청색은 아래 내려가면은 여기에 청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청색을 툭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청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촛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촛불을 초를 가져오겠어요. 초를. 저는 즐거찾기에 제가 등록해놓은 곳이 있는데 현재 이걸 초가 현재 있습니다. 이거는 초가 있어요. 얘는 초가 있는데 이 사진은 나중에 제가 이 동영상 댓글에 링크로 걸어놔서 여러분들이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를 하나 더 가져오겠어요.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에서 제가 즐거찾기에 등록해놓은 다른 촛불을 하나 더 가져오겠어요.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나중에 크로백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좀 길게 하겠어요. 일단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 길이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길게 해주면 됩니다. 보통 한 4분 내지 5분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현재 보세요. 촛불이 그 불꽃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움직이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오브레이로 갑니다. 오브레이 터치합니다. 오브레이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불타오르는 도형을 찾아가세요.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촛불의 불꽃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불타오르는 도형이 여기에 생겼죠. 그래서 이걸 줄입니다. 이렇게 줄이요. 줄이고서 촛불을 조금 작게 하겠어요. 작게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꽃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정확히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프레임 시켜 볼게요. 여기에서. 프레임은 이런 것이 됩니다. 이렇게 촛불이 불꽃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는 됐는데. 이쪽에는 됐는데. 불타오르는 도형이 조금 작게 하겠어요. 작게 하고 약간 회전을 시켜서. 바로 이렇게 정확히 갖다 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하면 이게 아주 우습게 되어 버리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불꽃을 보세요.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생동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했는데. 이쪽에도 해야 되겠죠. 이쪽에도 촛불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불타오르는 도형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시 가져오려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걸 터치합니다.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점 세 개를 터치해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복제를 터치합니다. 그럼 불타오르는 도형이 두 개가 되었죠. 하단에 보세요.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화면에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서 이 불꽃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쫙 갖다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촛불이 조금 위로 올라갔죠.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리고 다음에 불꽃 도형도 거기에 맞춰 줘야 되겠죠. 맞춰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플레이 한 해 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두 개를 대서 이걸 출력을 하면 되겠죠. 출력을 해서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미리 가져온 것은 쥐고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겠어요. 출력을 한 것을 한번 가져오고 계세요. 레이어로 가서 미디에서 제가 엑스포트 해서 출력한 것이 있어요. 이걸 가져오고 계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우선 이 이 크롭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 버리면 됩니다. 네 왼쪽 구 하려면 이렇게 오른쪽을 잘라 버리고 오른쪽이 오른쪽을 살려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크롭에서 크롭에서 다시 나가서 크로마키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크롭 있고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로 갑니다. 크로마키로 가서 적용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청색이 빠졌죠. 그리고 밑에 적용해서 이 28% 되는 것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은 불꽃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이렇게 촛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출력해서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촛불 있죠. 촛불 이것은 촛불 사진은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댓글에 이 촛불 를 구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촛불 크로마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